아, 또 기절했네. 괜찮아. 내가 거칠 수 있어. 진통제가 필요 없어서 다행이야. 네가 손이랑 짐장을 준다고 안 해도 괜찮아. 내가 그냥 가져가면 되지. 봐, 아직도 뛰잖아. 다시 돌아갈 순 없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덜 복숭이 어딨지? 선물이 있어. 딱 맞네. 이제 떨어지지 않게 잘 꿰매주고. 와, 장제자. 드디어 살아났어. 뭐야, 장기매매? 내가 일하는 동안은 안 되지. 잡았다. 웬스데이, 당신을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한 죄로 체포한다. 불쌍한 허기, 왜 그랬어? 가야겠다. 움직이지 마. 한 가지만 기억해.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거. 뭐야, 무슨 말이야? 대디, 이따 나가야 돼. 아, 잡기만 하면. 웬스데이,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알겠어. 모두 봐봐. 여기서는 뱀파이어들이 존중받나 봐. 실수 아니야? 아니... 잘 있었어, 대디. 일은 어때? 우우, 트름 트릭. 보고 싶었어. 내 말은 당신 피말이야. 음, 끔찍하네. 점심 먹으러 온다고 했잖아. 당신 엄청 창백하다. 눕는 게 좋겠어. 안녕, 웬스데이. 내가 도와줄까? 아, 방금 점심 먹었는데 지나갈 수 있겠지? 자유를 위한 열쇠야. 이 친구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뱀파이어가 드는 방법? 와, 할 일이 다 써있네. 불쌍하네. 송곳니랑 망토만 있으면 됐는데. 행운을 빌어줘. 좋아.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있는 것 같고. 뭐야? 언제 이렇게 건조해진 거야? 어떡하지? 어? 뭐 하는 거야? 관리 좀 해볼까? 드디어 내 팩이 여기 있었네. 느낌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하다니까. 눈 위에 오이도 붙여야지. 와,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난 어떻게 하지? 이 해골이 뭔가를 갖고 있지 않을까? 뭐야? 왜 말 안 해줬어? 이게 내가 딱 필요한 거야. 얼굴 사우나는 해본 적 없는데. 우와, 고마워, 스켈리. 먼저 중간 칸을 물로 가득 채우는 거야. 이제 다시 올려놓고 사우나 시작. 우와, 스팀이 엄청 많이 나오네. 내 피부가 나한테 고마워하겠어. 음, 좋다. 다시 완벽해졌어. 다른 모드도 해보자. 이게 뭐야? 이거 불인가? 모두들 밖으로 나가세요. 연기가 여기서부터 났어. 움직이지 마. 트럼틀이 경찰이 해결한다. 안돼. 뭐예요? 불난 줄 알았죠? 나보다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꿈 깨어. 좋아, 가져가요. 필요 없다고요. 마사지나 해볼까? 완벽함에 한계란 없지. 내 얼굴이 그친 거야. 조금만 더? 어떤지 확인해보자. 저녁 시간이다, 배신자. 맛있게 먹어.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아, 이거 먹을 수 있긴 한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지. 이거 시멘트인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네가 처음은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야. 역겨워.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 그래야 좀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바로 그거야. 죽이 너무 딱딱해서 조각도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내가 필요한 거지. 멋진 송곳이 몇 개 만들어놔야겠다. 어때? 좋아. 한번 해봐야지. 준비됐어. 완벽해.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에 들어요? 돌려줘. 내가 먼저 찾았다고. 넌 손이잖아. 어떻게 먹을 건데? 네가 할 바 아니잖아. 그리고 난 손 아니야. 난 띵이라고. 네가 먹진 않을 거야. 알아들어? 우와. 감옥이 띵을 많이 바꿔놨네. 좋아. 내 뱀파이어 작업으로 돌아가자. 총관리는 만들었고. 뱀파이어 같아 보이나?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입술은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미소라는 거야, 웬스테이. 돌려한 게 있어. 알고 싶어? 좋아. 보여줘. 좋아. 난리나군. 생각한 것보다 무겁네. 받아. 이거 미소 훈련하는 거야. 우와, 고마워. 이게 뱀피렐라한테 왜 필요한 거지? 나한테는 도움되겠어. 좋아, 해보자. 아, 턱 빠진 것 같은데? 누가 좀 봐줘요. 갑자기 움직이지 마. 그럼 트릭. 우와, 고마워, 띵. 물론이지. 우린 팀이잖아. 전에 웃지 않아서 다행이야. 자, 그럼 어디까지 했더라? 내 눈썹을 손볼 차례야. 어디 보자. 눈썹만 고쳐야 될 게 아니었네. 어디 있던 거야? 용기를 내자. 멀리 괜찮아. 오래된 브러쉬일 뿐이야. 뭐야? 걱정 마. 아무도 못 알아챌 거야. 좋아. 이제 속눈썹을 해볼까? 눈썹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진 않겠지? 좋아. 엄청 귀여운데? 괜찮긴 한데 완벽하진 않아. 흠, 스케일리가 뭔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여기 있은 지 오래됐잖아. 색연필 빌린다고 화내진 않겠지? 빨간색은 위험하지. 이게 낫네. 자유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 이건 뭐지? 스케일리가 시간 낭비를 안 했구나. 손톱 정리를 할 때 써야 되나? 아님 창살을 쓰는 게 더 나으려나? 벌써 끝내졌잖아? 됐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길이 깨끗해. 운동 시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 알겠어요. 지루하긴. 그럼 뭐가 남았지? 벌써 자유의 몸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난 롱레그일 뿐만 아니라 근손이기도 하지. 내가 다 고칠 거야. 내 용접기야. 해보자. 음, 아주 박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좋아. 빨간 눈을 가지게 될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마스크를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지? 이제 훨씬 나을 거야. 좀 봐도 돼요? 별들이 내 눈으로 떨어진다. 벌써 빨개지는 게 느껴져. 좋아. 전 세계가 적의 선으로 보여. 웬스데이에게 또 다른 점수. 됐다. 어? 이 목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대디, 당신이에요? 증발하는 거예요? 네 꿈에서나 그러겠지. 용접에 너무 가까이 갔었나봐. 내 침대 어딨어? 어, 이거 내 침대 아닌데? 뭐야, 띵, 너였어? 날아가는 거 봤으면 좋았을 텐데. 멋진 변신인데. 고마워. 나 진짜 많이 변했다.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거 저한테 어울리나요? 아직도 할 게 남은 거야? 아, 안고임 표시해야겠어.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뭐가 있지? 머리빗? 좋았어. 제2의 바람을 찾은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지? 설탕? 스켈리가 단 걸 좋아했나보네.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뭐가 껴있잖아. 어서 나와라. 오, 컬링 고데기잖아. 이거 베개가 아니라 보물 상자였네. 미안, 땀 머리야. 이제 스타일을 바꿀 때야. 시작하자. 스프레이 통에 설탕이랑 물을 넣고. 이 칵테일이 내 머리를 반짝반짝하게 해줄 거야. 빨리 해보고 싶어. 쓰기 전에 잘 섞어주고. 어디 한번 볼까? 좋아. 이제 비밀무기를 쓸 차례야. 켜보자. 아, 땋는 게 훨씬 쉬웠네. 근데 결과 좀 봐. 시끄러운 테디도 날 멈추지 못해. 자, 자. 이제 옷을 바꿀 때야. 여기엔 옷 가게가 없을 텐데. 근데 중고품 가게는 찾은 것 같다. 스켈리, 어쨌든 아무데도 안 가잖아. 나한테 맞아야 되는데. 드럼트릭. 우와. 마음에 드는데? 근데 스켈리는 망토가 왔네. 어디서 가져오지? 알겠다. 고리만 들고 발가락에 끼우자. 자, 여기 망토가 온다. 잡았다. 어, 망토와? 좋아. 그리고 아직 따뜻하네. 아, 빠진 타격이었어. 미안해요. 근데 가치가 있었네. 이 옷 좀 봐봐. 나 너무 예뻐. 지루해. 날 괴롭히기로 작정한 건가? 재미는 어딨지? 그만해. 아니면 내가 네 손을 묶어야 할 거야. 이제 날 방해 못 할 거야. 장난하는 거예요? 어?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 재미를 찾은 것 같아. 악세사리 오랫동안 만들고 싶었어. 여기 기회가 있네. 여기에 뜨거운 접착제를 바르고 툴렛댄을 붙이는 거야. 레이스가 달린 주름을 만들자. 멋진데? 빨간색도 추가하고. 비어있는 곳은 필요 없지. 훨씬 좋은데. 어때? 빨간 비즈를 붙여야겠어. 팔찌 위에 잘 붙이고 뜨거운 접착제를 또 쓰는 거야. 엄청 멋질 거야. 됐다. 이제 마법의 속임수. 팔찌 두 개가 하나보다 더 좋지. 드롬 트릭. 아주 귀족 같아 보여.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나 이제 좀 취해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지? 마음에 들어? 내 일상에 온 걸 환영해. 공 갖고 싶어? 못 가질 거야. 난 당신이 싫어. 나 좀 내버려둬. 농담한 거야. 저기 충분해. 진정해. 극단적인 해결을 쓰게 하지 말라고. 좋아.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나 확인해보시지. 네가 원한 거야. 그만해. 저 테디. 좋아. 스미스 시계처럼 잘 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다시 해볼까? 아 눈이 감기네. 5분만 감고 있어야지. 똑똑한 줄 아나 본데. 왜 저런 거야? 테디 이거 떼줘요. 아 뭐야? 알겠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팔찌를 열 수 있게 영상의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만 믿을게요. 고마워요. 스켈리 이게 뭐야? 너 완벽한 페이지 있구나. 웃긴다. 뭐가 웃겨? 보여줘봐. 틱톡이야. 이 고양이 본 적 있어요? 웃게. 떨어졌어. 테디 점심 가져왔어. 테디 어딨어? 어 저기 있네. 두배로 만들어서 다음 사람한테 줘. 테디 내가 방해하는 거야? 어 여보 왔어. 안아보자. 저 여자는 누구야 테디? 여자? 쳐다보지 마. 뭐야? 누구야? 여보 이제 다시 일할 시간이야. 점심 고마워. 이리 와 가자. 들러줘서 고마워. 음 냄새 맛있겠다. 어우 마미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 여보. 좋은 하루 보내. 이 남자한테서 떨어져. 아니면 끝이야. 잘 있어. 저 남자가 누가 필요해? 나? 아니거든. 파피한테 인사 좀 해줘. 음 맛있겠다. 샌드위치랑 피나 콜라다. 우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아. 드디어 찾았어. 이 립스틱이 날 밝고 더 멋지게 만들어줄 거야. 붓에 발라서 입술에 바르는 거야. 우와. 엄청 빛나고 밝네. 피처럼 빨간색. 진정해요 팬 여러분. 내 미소가 전보다 100배는 더 매력적이졌어. 리스트 다 했어. 이제 자유가 될 시간이야. 드디어 이 감옥문 좀 열어줘요. 내가 왜 그래야지. 무슨 말이에요? 난 진짜 뱀파이어고 이 창살 뒤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게 규칙이죠? 네가 뱀파이어라고? 음 좋아. 가도 좋아. 고마워요. 문제 없어. 아 드디어 나오네. 아무도 없겠지? 이 옷들 빨리 벗어버려야지. 드디어. 잘 가. 누구지? 안녕 웬스데이. 여기서 다시 만나네. 아 또 당신이야? 이럴 시간 없는데 당신이 원한다면. 그 다음에 이것도 묻어야지. 좋아. 이제 서로를 괴롭힐 일 없겠네. 저기 있다. 잡아. 저기 난 도망 안가. 넌 감옥을 탈출할 수 없어. 웬 감옥? 나 도와주고 있는 건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체포야. 뭐야? 진심 아니겠지? 나 놔줘. 좋아. 이번 달에 나 휴가 갈 거야. 일주일 동안 없을 거야. 이제 당신이 여기 책임자야.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열쇠 잊어버리지 말고. 어? 이제 진짜 경찰처럼 보이네. 이거면 진짜 경찰이 될 거예요. 받아. 그럼 난 쉬러 갈게요. 잘 있어요. 제가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띵이 변호사 불렀겠지. 넌 누구야? 새 피네. 느껴져. 공동묘지. 피. 그리고 화양 냄새. 난 뱀피야. 만나서 반가워. 난 웬스데이.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봐. 네가 만든 거야? 이거 계획 같은데. 내가 어떻게 쓰지? 아. 뱀파이어들은 여기서 특별해. 봐. 경비 언니. 이리 와보세요. 뭐야? 내가 해결해야 돼. 선생님. 감옥 규칙 아시죠? 뱀파이어들은 여기 속해 있지 않는데요. 그래요? 규칙을 범하면 안 되지. 가셔도 됩니다. 고마워요. 웬스데이. 생각 잘해. 고마워 뱀피. 그래서 이게 내 탈출 계획이구나.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자. 완벽한 피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안 돼. 사탕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긴장하지 말자. 띵. 가고 있어. 내가 가져온 거 봐봐. 도움이 될걸. 알아서 해봐. 당연하지. 우와. 얼마나 여기 있던 거야. 웃어 웬스데이. 좋아. 마사지기도 있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침입자. 따라와. 뭐야. 띵. 어딨어? 데려간 거야? 난 데디야. 그만인즉슨. 내가 여기 법이야. 알겠어? 이럴 수가. 좋아. 낭비할 시간 없어. 본론을 시작하자. 마사지랑 클렌징 모드. 이런 장치면 뱀파이어보다 좋은 피부 가질 수 있겠어. 이제 닦아내자. 그래서 됐나? 완벽해. 띵은 잘 있나? 뭐 하는 거야? 누가 법이지? 잠깐 가까이 좀 와봐. 내가 법이다.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 둘 친구 되겠네. 너 멋지다, 웬즈데이. 나한테 손 든 거야? 이게 다 웬즈데이 속임수야.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똑같이 해주겠어. 내가 도끼를 들면 태도를 바꿀 것 같은데? 벌목꾼이야. 뭐야? 뭐가 널 진정시킬지 알겠어. 톡. 끝나면 깨워줘. 이 벤츠도 가져왔어. 안 돼. 필요 없어. 내가 딱 찾던 거야. 그럼 웬즈데이 고문당할 준비 됐어? 긴장되면 쳐다보지 마. 뭐야?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제발 하지 마. 뭐야, 웬즈데이. 재미없다고? 당장 치워. 어딜 가는 거야? 재미를 놓치고 있잖아. 잡았다. 이제 내가 웃을 차례야. 너무 밝아. 왜? 대디를 항상 생각하라는 이미지. 당장 없애야 돼. 좋아. 일단은 가려야겠어. 나가야 돼. 다음은 뭐지? 화장을 할 때가 온 것 같아. 뭐야?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지켜보고 있어, 웬즈데이. 이건 내 졸업 사진일 뿐이야. 흥미로운 건 없다고. 숨겨야겠다. 그럼 나 방해하지 마. 좋아, 안 보잖아. 이게 뭐지? 이거 쓸 수 있겠는데? 흥, 역겨워. 내 얼굴 더러워지는 건 치른데.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이 장치면 해결해줄 거야. 이렇게 쉽다니. 우와, 새 거 같잖아. 좋아, 이거면 화장할 수 있겠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거울에 안 비치는데 벤파이어들은 어떻게 화장하는 거지? 내 화장이 더 예쁠 것 같은데. 흠, 예쁘네. 이제 송구니가 필요해. 아직 자라야 되잖아.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아, 어떻게 할지 알겠어. 죄수들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고. 아, 이가 너무 아파. 이천, 삼천, 뭐야? 그런 걸로는 안 속아. 노력도 하지 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렵겠군. 좋아, 플랜 B야.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딱 필요한 거야. 맞는 순간만 잘 찾으면 되겠어. 아, 내 이. 뭐야? 끔찍해. 의사 좀 불러줘. 그러지. 여보세요? 좋아, 굉장하지 마. 여보세요? 이사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저 부르셨죠? 도와주세요. 웬스데이 이가 빠졌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해요. 좋아요. 어디가 불편하시죠? 한번 볼게요. 안 보고 있어. 저 좀 도와주실래요? 좋아요. 그러죠. 송구니가 필요하시다고요? 네.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런 수술은 본 적이 없는데. 뭐야? 마취가 안 되는 거야? 입도 크게 벌리세요. 맘. 이거 못 보겠어. 됐다. 어떠세요? 완벽해요. 끝났어요. 이제 눈 뜨세요. 수고하셨어요. 어, 어. 그만. 안 내보내줘. 자, 면회야. 띵. 잘 있었어?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나 할 게 너무 많아. 걱정하지 마. 내가 꺼내줄게. 근데 어떡해. 근데 어떡해. 나 여기서 머리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자, 문제 하나 줄었지? 나보다 네가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만. 트룸, 트릭. 나 이제 가야 돼, 문세이. 아야. 뭐야? 뭐야? 어, 좋아. 박쥐, 움직여. 또 다른 침입자를 위한 장소야. 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기, 나 꼬집지 마. 당신도 감빵에 갈 시간이야. 따라와. 내 계획 실패야. 불쌍한 띵. 감옥에 갈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보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누구야? 나야. 반지야. 어, 진짜? 고마워. 아, 이제 할 수 있어. 내 자유를 위해서 난 내 땀머리랑 작별해야 해. 트룸, 트릭. 이것도 예쁜데. 이걸 언제 했었나 기억도 안 나. 뭐야? 나 진짜 뱀파이어 같잖아. 빨간 포인트를 줘야지. 벌써 신났네. 다음은 뭐 하지? 시간이 됐어. 빨간 눈이 필요해. 눈 깜빡이는 걸 멈춰야 하나? 아니면 뭐? 좋아. 이 안에 내가 필요한 게 있을 거야. 누구? 눈 필요 없는 사람? 음, 듣기 안 좋은데? 아, 블렌디가 있지. 잘라보자. 반지로 렌즈 만들어본 적은 없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 조심히. 하, 이제 세상이 다른 색으로 채워졌어. 완벽해. 내 옷 이 스타일이랑 안 어울리네. 이건 안 될 거야. 박스 안에 뭔가 쓸만한 게 있나? 지켜보고 있어, 웬스데이. 음, 좋은 생각 났어. 대디를 방해해야 돼. 이거면 분명히 걸려들 거야. 여기 접고. 이제 색칠하자. VR 마스크 거의 준비됐어. 좋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저기, 이리 좀 와볼래요? 뭐야? 저기서 이런 게 자꾸 나오고 있어요. 변기에서 아닌 뭐. 좋아. 잡았다. 아니, 여긴 어디야? 좋아. 나 여기서 내보내줘. 그거야. 이제 저 상자가 필요해. 아, 팔이 안 닿아. 내가 언제부터 전신마비가 있었지? 뱀파이어 힘인가? 아아. 감옥에도 올 거야. 고마워, 박쥐야.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 이제 내가 나서볼까? 뭐 있나 보자. 완벽해. 와, 저기, 보지 마요. 멋지다. 아, 완전 까먹고 있었네. 나한테 덤비지 마. 나 갈아태할 수 있어. 아직도 뭔가가 부족해. 이빨 자국이야. 누가 이걸 해줄 수 있지? 박쥐. 바로 그거야. 좋아할 것 같은데. 몇 방울이면 충분하겠지? 저기, 간식 준비했어. 아니, 고마워. 음, 안 통하네. 대디를 무는 건 못 멈출걸? 그냥 여기 놀 거야. 저 못된 사람. 저 코스염도 못 봐주겠어. 어, 됐어. 그만해. 그냥 사진이야, 박쥐야. 근데 이제 이빨 자국 생겼네. 난 천재야. 끝났어, 박쥐? 이건 개인적이야. 어떤 의사도 널 깨멸주지 못할 거야. 의사 선생님 가셨네. 이제 뭐지? 망토가 필요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희생자 같아 보이잖아. 뭔가 더 멋진 게 필요해. 찾았다. 저거 진짜 망토잖아. 대리는 자고 있고. 딱이야. 자, 대디. 좀 시원해질 시간이야. 으, 추워. 담요가 필요해. 아, 됐다. 음, 됐어. 어떻게 가져오지? 어서. 좋아.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겠어. 히터 키자. 아, 너무 더워. 아, 됐다. 통했어. 좋았어. 왜 전에는 이걸 안 입었지? 이제 난 진짜 뱀파이어야. 잠깐. 부족한 건 인터넷으로 시켜야겠어. 좋아. 트럼트릭 딜리버리에서 주문해야지. 제일 매력 있는 웬즈데이 아담스한테 배달 왔습니다. 우와, 엄청 잘생겼잖아. 철장에 갇힌 천사를 위한 딜리버리예요. 당신이죠? 네, 제 닉네임이에요. 고마워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아, 타이밍이 안 좋네. 웬즈데이 자유를 먼저 되찾아. 그 다음에 남자를 생각하라고. 이제 뱀파이어 악세사리만 만들면 돼. 박쥐가 다 제자리에 놓아줄 거야. 피가 조금 더 필요해. 음, 비어있게 둘 순 없는데. 어디서 채우지? 지원자를 찾은 것 같은데? 인터넷 기록을 봐야겠어. 왔다. 또 뭐가 필요하신가요? 아, 또 당신이네요. 손 좀 주실래요? 한 번만 물게요. 저기, 난 기부자가 아니라고요. 멈춰요. 고마워요. 이게 다예요. 뭐였지? 나 이제 뱀파이어인가? 그럴 거예요. 악세사리 때문에 피가 좀 필요했어요. 배달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뭐야? 또 침입자야? 웬즈데이 당신 진짜 치... 나가요. 고마워요. 저기, 대디가 또 어디로 데려가나? 나 잊지 마요. 여기서 또 안 봤으면 좋겠네요. 뭐야? 공동묘지에서 만나요? 이거 협박이야. 초대야? 나 이제 완전 다른 사람 같네. 사람이 아니지? 뱀파이어지? 저기, 대디. 이리 봐봐. 뭐야? 규칙 기억하지? 나 진짜 뱀파이어라고. 뭐야? 말도 안 돼. 와, 나 피 마셔. 비교해봐. 어? 아, 좋아. 자유야. 고마워. 좋은 하루 보내. 뱀파이어들이란. 아무것도 날 못 막아. 이건 당신을 위해서 남겨두지. 어? 왜 범죄자가 감빵 안에 안 들어가 있지? 아, 최악이야. 감빵으로 들어가. 다른 방법도 있나? 아, 근데 당신 말이 맞아. 나쁜 사람들은 감빵 안에 있어야지. 잘 가. 감옥에서 시간 잘 보내라고. 난 공동묘지로 간다. 나도 곧 갈게. 너무 안 늦었겠지? 가브리엘? 왔네. 이건 이 거야. 고마워. 너무 예쁘다. 어, 이게 무슨 냄새지? 너무 좋다. 가자.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왔어? 내가 오늘 남자친구 데려온다고 한 거 기억나지? 우와. 그럼, 할아버지도 오셨어. 이제 서로 알아가면 되겠다. 뭐야? 할아버지, 못 본 척 하세요. 하하.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지? 어떻게 사과를 가져왔어? 어, 돌아가. 어? 송곳니 없으니까 잘생겼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아. 널 인간이라고 불러주지. 아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불매리 더 좋겠네. 화장실 어디야? 으, 못 봐주겠네. 어, 화장실이 바쁜 것 같네? 밴파이어님? 안 돼. 죄송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가서 물어봐야겠어. 어, 요리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안 그래도 돼. 저 토마토 잘 잘라요. 칼이 왜 이렇게 안 들지? 아, 뭐야? 리피? 내 거야. 아빠, 내 남자친구 건드리지 마. 카브리엘 괜찮아? 아, 맛있겠다. 너 안 그럴 거지? 고마워. 가자. 아, 저 조그만 놈이. 나한테 피를 안 줬어. 또 뭐야? 어, 니가 날 구했어. 뽀뽀해줘야겠는데. 어디서 감히 내 집에서 내 딸한테 뽀뽀를 하려고 해? 어, 안 돼. 여기 있어. 바나나에 비타민 많아. 그리고 피해도 좋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소개해줄 줄은 몰랐어요. 얼굴에 다 묻었어요. 어디? 여기? 아니면 반대쪽? 잠시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아프잖아. 아, 죄송해요. 그렇게 예민하신지 몰랐어요. 저녁은 끝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거 마셔요. 이렇게 하면 거품이 적어질 거야. 아, 이럴 수가. 오, 이 샹들리에가 니 가족들 나이 다 합친 것보다 많은데. 걱정 마세요. 제가 고칠게요. 해골을 다 모으자. 예쁜데? 여기 샹들리예요. 예전 거랑 똑같아요. 와, 아빠 어때? 괜찮네. 근데 옛날 게 더 낫다. 어떻게 더 낫게 만들지? 알겠다. 큰 해골이야. 좋아. 이제야 맘에 드네. 다행이에요. 이제 마실까요? 서두르지 마. 우리 만난 거랑 샹들리에 위해서 축하하자. 우리도 마셔도 돼요? 당연하지. 아직 전 준비가.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거 그냥 토마토 주스야. 빈 줄 알았어. 그럼 우리 위해서 짠하자.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 손 흔들고 있잖아. 네가 남자라는 걸 보여줘. 네, 알겠어요. 시작해요. 우와, 힘 세시네. 흠, 좀 더 기대했는데. 좋아. 충분해. 네가 졌어. 나한테 비교도 안 되네. 그럼 손가락 싸움은 어때요? 준비되셨죠? 좋아. 복수는 복수지. 아빠 손가락 부러지면 안 되는데. 뭐야, 인간. 이럴 줄 몰랐어? 제가 이 게임 마스터 한 거 모르셨죠? 신난다. 이겼어. 너 바보 같으니. 내 손가락. 거품 두 그릇이야. 오늘 누가 면도하나요? 너랑 나. 공정하게 팔굽혀펴기 대결하는 거야. 준비됐어요. 뭘 기다리고 있죠? 좋아. 그럼 시작하지. 바닥에다 놔. 나랑 대결하기로 한 거 후회하게 될 거야.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조용히 해. 시작하지. 하나, 둘, 셋, 넷. 힘내, 자기야. 힘내세요, 주인이. 어, 발 아파. 더 이상 못하겠어. 난 이제 몸 풀었는데. 한 손으로. 이제 손 없이. 어떠냐, 인간. 난 이거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됐어. 못해. 자기, 너무 속상해하지 마. 잘했어. 그냥 아빠가. 101, 102, 103. 아. 후시업에 좀 진심이시거든. 아니, 제시카가 수업 빠질려고 깨를 부리고 있잖아. 뭐 하고 있나 봐야겠어. 드름 트릭. 좋아, 그만해. 자, 거미야. 내 딸한테 남자친구가 어린 여자애 같다는 걸 보여줘. 온다, 숨어. 다음 수업 뭐지? 수업? 제 사물함 아니었어? 숙소 뭐였지? 아, 놔줘. 도와줘, 제발. 이상하네. 이거 영화에서 본 적 있어. 잡았다. 아, 아파. 아, 아파. 앞에, 매자 같으니. 저희 영상 재밌었어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